오늘 요한일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3대 해전으로 불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레 해전은 1588년에 영국과 스페인이 붙었던 전쟁입니다 스페인의 구강이었던 필리프 2세는 영국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영국의 성공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전환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무적함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스페인의 함대는 130척, 영국의 함대는 197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함대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반 상선을 무장시킨 배들이었고 스페인의 함선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처음 전쟁이 있었던 4일간 바다 위에서 펼쳐진 전투는 굉장히 팽팽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후 스페인 함대가 레덜란드에 있던 스페인 육군을 태우기 위해서 칼레 앞바다에 정박할 때에 영국군은 화공작전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북풍이 불어야 할 시기에 때마침 남풍이 불면서 이들의 화공작전은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페인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대응하려고 하자 바람이 다시 원래대로 북풍으로 불면서 태풍까지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태풍 속에서 스페인 함대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죠 심지어 후퇴하던 스페인 함대는 두 번의 태풍을 더 겪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칼레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 메달의 모양인데요 메달 왼쪽에 9시부터 라틴어로 그 테두리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플라비트, 에트, 디스파트, 순트, 1588 이를 번역하면 그는 바람을 불었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메달의 그 테두리의 글씨의 가장 위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야외라는 단어예요 야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국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도 승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배소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반복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단어입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속세계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세계가 세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과 대치하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단절하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던 그 쿱난 공동체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은 싫어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좋아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을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세상을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빠른 세상의 변화를 대처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이용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동화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역전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전도사역을 했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그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정반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세계가 함께 살 때에 이 세계는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요한은 오늘 오장에서 이긴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승리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쟁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라고 외치고 선포했어요 그들이 팍스 로마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승리뿐이에요 왜요? 이겨야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에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검투사로 양성했습니다 그들은 검과 창과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를 죽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때에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즉 이 당시에 승리라고 하는 가치는 힘이고 돈이고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에 이 승리는 무엇일까요? 힘과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AD 1세기 말에는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선포하면서 금과 은으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황제 승배를 반대했고 도미티안은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밤에 모여서 음란한 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라는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기아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나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을 승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거나 맹수들과 결투를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반모섬에 추방되었던 그 이유도 도미티안 황제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승리라는 말은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거대한 곤리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참된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유한 1서 5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다른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직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 어떠한 오해들이 있습니까? 마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갖춰야 하고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기도도 잘하고 성경의 지식도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는 기독교 신앙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믿음은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 것 그거죠 우리가 2학기 소그룹 가운데에 지베스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나중에 시기하는 그 권력자들이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게 돼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 금령에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당연히 다니엘은 권력자들의 밀고로 왕 앞에 끌려갖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에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을 섬기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신앙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열두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될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어요 그 후에 누가복음 7장에는 마을에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 위에 부어드려요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병에 걸렸던 연약한 여인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야마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치료자로, 통치자로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공생애로 함께 보냈던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계획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론 유다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신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나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분주하게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계획과 노력들보다도 먼저 내 삶의 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얼마나 큰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지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닫기로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개의 개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하는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개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비싼 명품 선물을 해주거나 분위기가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사주거나 원하는 장소에 가서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나요? 분위기가 좋은 식당에서 데이트를 해도 서로 싸우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이동산에 놀러 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연인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 생각은 너랑 다른데 그건 틀린 것 같아 너가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반대로 오빠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고칠게 내 이야기가 부정적인지 몰랐어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게 너가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얼굴 빼고는 다 고칠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지키기를 힘쓰는 거죠 11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의 가장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록된 대로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무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로 원했어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죠 그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쫓겨나가는 그 순간순간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 공격이 도사리는 곳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사도바울이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면서 6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청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영적인 검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해라 어느 것 하나 쉬운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의 펀치로 마귀를 완전하게 KO시키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전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3절의 마지막 끝자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개명과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도 무거운 헌법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면서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기 하늘 높이 있는 거나 바다 밖에 너희와 멀리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에게 가장 가깝게 있고 너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보금주의 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부흥사가 디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 부흥사 무디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무디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디의 성경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디에게 물어요 선생님, 평생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은 매우 특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자 무디는 기꺼이 자신이 보던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무디의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색연필로 그어져 있었고 자신이 묵상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과 내용들도 빼곡히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TP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이 청년이 무디에게 TP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빙글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뜻이라네 TP가 무슨 뜻의 약자일까요? Tested and Proved 즉 실천과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무디는 성경을 자신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행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무기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는 우리가 싸우기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